고사리를 꺾으러 갔다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절반 이상이 고사리 채취철인 4월과 5월에 집중되는다. 소방당국에서는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보쯤을 지고 길을 건넙니다. 지난 27일 고사리를 꺾으러 나간 77살 김평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변 야산을 중심으로 사흘째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던 72살 오모 할머니가 길을 잃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길 잃음 사고는 고사리 채취철인 4월달과 5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7건이 이맘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고사리를 꺾을 때는 반드시 여럿이 동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와 휴대전화를 챙겨야 합니다.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km 반경을 우리가 수색을 하니까 신고를 한 이후에는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적당한 은시처에 길 잃음 사고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난 2년 동안 212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